자 계속해서 신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섭 소장의 투자 포인트 시장에서 좋은 투자할 만한 섹터나 중목될 시그널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입섭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여러 섹터나 중목들이 있는데 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를 내면서 하나 디펜스가 폴란드 쪽에 또 천무 계약이 있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잖아요. 네 폴란드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축구를 또 붙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레반도 포스키 선수는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반도피스키 선수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을 줄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결국 나토의 최전선이 되면서 폴란드도 자기 국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다음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토까지 만약에 칠 야심을 갖게 된다면 폴란드를 최전선으로 칠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라든가 방위 회사들이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폴란드에 지금 당장 빼줄 무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당장 치지는 않을 거냐. 왜냐하면 폴란드를 치는 순간 나토가 바로 전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토를 직접 건드리는 건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푸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토를 가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전면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기 나오잖아요. 하정우 씨가 명분이 없어서 안 쳐들어가다가. 최민식 씨가 명분 만들어주니까 쳐들어가잖아요.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만약에 또 나중에라도 어떤 방어를 해야 될 저기가 생기면 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요구를 하면 우크라이나 다 빼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미국의 무기보다 싼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 바로 전에도 굉장히 수출을 세 개를 해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외사, 하나 디펜스한테 K9 자주포를 기본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K2 흑보전차.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의 KF-50. 그 경공격기를 지금 기본 계약 수출을 하고 이행 계약까지 맺고 있고, 일부. 그다음에 이제 천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거리가 가장 긋긴 다현장 로켓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폴란드가 진짜 전면적인 방어전선을 전부 우리나라 K-방산으로 채우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천무 다현장 로켓 발사대 288대랑 유도탄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맺었고요. 기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이행 계약 내지는 실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세한 그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수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 계약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 합의를 하는 포괄적 계약이고, 기본 계약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 기간을 합의한 이후에 실행 계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행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계약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실행 계약에 내년에 K-239 천무 18대를 폴란드에 우선 인도 예정이고, 나머지 그 288대 중에 18대 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MLR했습니다. 다현장 로켓이고, 그리고 하나의 방산 부분, 하나 디펜스가 2013년에 개발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80km가 넘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후방기지의 탄약고를 격파하는데 굉장히 쓰였던 바로 그 하이마스, 이 이른바 강철비죠. 우리 강철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아이언스틸, 그게 이라크전 때 별명이 붙은 겁니다. 뒤에서 마구 때리다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강철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져서 이라크 병사들이 놀라서 저거 아이언스틸이다. 그게 바로 하이마스였고 하이마스는 M142 하이마스라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M270이라는 아까 다현장 로켓이 MLRS죠. MLRS의 대표격이 M270이에요. 그런데 M270을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못 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빨리 수송기로 날라야 되잖아요. 수송기로 무기를 날라서 우크라이나에 줘야 되는데 M270은 무거워요. 로켓이 12발이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M270은 로켓을 6발만 탑재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동성이 결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70%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곳에서 옛날에 그 굿소련이 하던 전술이 있어요. 날개를 펴서 기갑 부대가 완전 밀고 나오는 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MLRS를 처음에 미국이 개발할 때 그것 때문에 개발한 거예요.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 당시에. 소련의 그 부분이 유명하잖아요. 전차, 독일의 전차. 축구 못하면 녹순 전차라고 하잖아요. 전차가 들판으로 몇백 대가 우리 하객진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앞에 와버리면 다 당해버리니까 미국이 개발한 게 그거였어요. 다현장 로켓으로 사거리 80km를 뒤에서 먼저 다 때려서 탱크 부대를 다 해체를 시켜놓은 다음에 몇 대 안 남은 헐헐헐 널널한 걸 대적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M270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그 M270은 장갑차 위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장갑차를 보시면 그 밑에 무한 궤도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레이리. 그게 장점은 뭐냐 하면 산악지대나 이런 험한 지대는 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기동성이 떨어져요. 우리 택배하시는 5톤 트럭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M270에서 M2 지금 하이마스의 장점은 6발로 줄인 데다가 그리고 그것을 5톤 트럭에 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서 하이마스를 계속 우크라이나에 부러지고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됐죠. 우크라이나에서 맨날 짧아서 러시아에서 공격하는 거 못 막다가 하이마스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때부터 징징령을 내리건 계엄령을 선보하건 푸틴이 급박해지기 시작한 게 하이마스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마스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의 천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탑재 발사관하고 탄약 운반차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하이마스 500문을 로키드 마틴 사의 폴란드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키드 마틴은 로키드 마틴 CEO가 연간 생산량이 지금 60기인데 하이마스가. 96기까지 늘릴 준비가 됐지만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월 생산량이 5기라고 해요. 그러면 폴란드가 500문을 달라고 했는데 한 달에 5기씩 뽑아내면 그거를 다 폴란드한테 준다고 해도 100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기에서 8기로 늘려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당장 방어하는데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마스는 비싸요. 그래서 천무를 도입하는 거죠. 지금 하이마스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도입하되 지금 당장은 천무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또 터진 거예요. 이 계약이. 그리고 천무의 장점은 그거예요. 지금 하이마스는 M270에서 12발에서 6발로 줄였다고 했죠.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해서 수송계도 실을 수 있게. 그거는 폴란드가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한 거고 천무는 12발이 실려요.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바로 침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마스처럼 수송기를 실어서 바로 폴란드에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천무를 천천히 갖고 가서 12발짜리를 차곡차곡 잘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마스는 경량화를 통해서 빨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M270을 경량화해서 로켓을 줄인 것이고 지금 12발을 갖고 있는 천무는 공격 능력에서 하이마스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마스보다 싸고 지금 당장 폴란드에 수출을 할 수 있고 폴란드가 그 부분 때문에 천무를 데려간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죠. 결국에는 또 K9 자주포에 이어서 천무까지 터뜨리면서 이 방산의 어떤 수출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에서 계속 무기 수출 계약이 있다. 앞으로 거기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뉴스만 들었지 왜 폴란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의 방산업체들과 계속 계약을 맺고 무기를 구입하는지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세 상황과 맞물려서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디펜스도 그렇고 우리 방산업체들이 계속 계약이 나오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무기 출정식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출정식을 가지면서 멋있게 퍼레이드를 펼쳤죠. 물론 폴란드의 임원 총리를 비롯한 거의 방산관계 임직원들이 오려고 했는데 중국이 자기네 상공을 통과한다고 모독의 전세기 막는 바람에 못 왔죠. 그래서 주한, 한국에 있는 폴란드 대사랑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현대 로템이 K2 표정차를 수출을 했죠. 지금 수출을 했다는 게 기본 계약은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20몇 년까지 몇 대를 수출하겠다. 이 내용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고 2행 계약이 실제 나오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퍼레이드 할 때 실제 나가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개수 그대로, 나갈 것 그대로. 시제품이 아니라 직접 폴란드에 나갈 게 거기 나온 거예요. 나갈 게 나온 거고 이건 별명이 블랙팬서죠. 흑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개봉을 하죠. 블랙팬서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K2 흑표전차에서 그 영혼이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가 별명이에요. 그래서 K2전차 980대 4조 5천억억 규모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요. 980대 중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나가는 것은 얼마냐. 8월 달에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해서 실행 계약. 그러니까 아까 2행 계약 내지 실행 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80대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180대를 가져갈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는 차세대 장갑차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공백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갭을 채우려고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를 택한 거고, 초도 출고되는 전차 10대,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그래서 초도 출고되는 전차 10대 실제로 나갈 거를 경남 창원공장에서 K2전차 10대를 깔아놓고 퍼레이드를 펼쳤죠. 흑표, 블랙팬서 별명이 달려있고 포장도로에서는 70km 달릴 수 있고, 비포장도로에서는 50km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K1에서 K2로 변하면서 장점이 늘었어요. K1에는 탄약수가 있어야 돼서 총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K2는 탄약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명만 해도, 3명만 들어가도 운영이 가능한 게 K2 흑표전차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10대, 초도 출고에 이어서 180대가 실행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980대 기본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1000대 가까운 물량이 폴란드에 깔릴 가능성이 있다. 테란의 시즈탱크의 통통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하나 디펜스의 K9 자죽포, 이거는 시즈모드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앞에서 전면전을 벌일 때 필요한 거고, 지금 이 하나 디펜스, 그러니까 직격보로 나가겠죠. 그리고 하나 디펜스의 K9 자죽포는 후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국사보 형식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7월에 K9 자죽포 672문 구입에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기본계약을 맺었고, 이것도 똑같이 8월에 K9 자죽포 212문 공급 2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현대로템이든 하나 디펜스든 8월에 실제 2행 계약을 맺었고, 이거는 기본계약은 약간 MOU 같은 개념인데, 2행 계약은 진짜로 2행을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도 물량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얘도 창원에 있죠. 하나 디펜스 창원 1공장의 초도 물량 24문, 슈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K2전차 10대랑 초도 물량 K9 자죽포 24문이 멋있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언론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슈라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죽포 순차적으로 납품을 할 것이고요. 이것의 지금 장점은 급속발사하면 15초당 3발 쏟고 있고요. 지속타격 시는 1시간당 분당 2, 3발씩 나갈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곡사포입니다. 뒤에서 때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든 폴란든 방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거죠. 포병에서 방어를 하기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한국항공우주의 경공격기, F-50에 대한 수출이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부분에 지금 이 천무까지 수출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방산이 예전처럼 테마나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이행 계약들이 맺어지고 폴란드에 직접 물량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 성격의 방산업종의 과거는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실적주로서 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방산주가 지정확정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되고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숫자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도 기대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어쨌든 방산주들이 트렌드에 올라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요. 역시 지금 폴란드에 수출을 한 3개의 주요 회사 이게 중심이 되겠죠. FA 경 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한 경 공격기는 말 그대로 경입니다. 가벼운 공격기고 T-50이라는 고등훈련기를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FA-50입니다. 그래서 FA-50, T-50 이거는 F-16이라는 미국의 전투기 그거를 본따서 만든 미니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란드는 지금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전격적인 공격무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전선만 방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항공공주의 FA-50이 또 거기에 맞는 거예요. 미국의 F-35를 도입하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하이마스랑 똑같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공백기를 메우거나 가격이 싼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공주가 경 공격기 수출해서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그 전에 수출한 애죠. 그 전에 아랍에 지금 수출한 그 부분도 LIG 넥스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를 가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총 4종목이죠. LIG 넥스원까지. 그리고 현대 로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 스페코를 비롯한 이런 회사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뭘 발사했다고 하면 아침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막 하한가를 가 있고. 이런 완전히 그 급변동성의 테마였다면 지금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지금 폴란드에 연관된 현대 로템, 한국항공, 우주.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은 그런 테마에 의한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실적에 따른 그리고 이런 실제 이행 계약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의 시가총액 자체도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다 좋아요. 지금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격이 20개월선 내지는 10개월선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뜨겁게 갈 때 접근 못하셨던 분들이나 태조 이방원에서 수익을 내고 다시 재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에게 공이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항공우주도 나오지 않았으나 결국에 하늘길을 메우는 건 또 한국항공우주일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포병에 관심 있으신 분은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를 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지대지 미사일 천무에 관심 있으신 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들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는 실적주와 실제로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근데 또 할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인 내용으로 할인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PER, PBR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성장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장주 쪽으로? 네. 성장주 PER, PBR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은 PER, PBR이 높아져요. 왜냐? 주당 순익이나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인기가 많아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버리니까 분자가 커지니까 PER, PBR이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성장주는. 성장주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때그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아서 태조 이방원이 와해가 되면서 2개월의 조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숨고르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결합시켜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지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성장주 쪽으로의 약간 탈바꿈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잘 가다가, 방산주들이 잘 가다가 최근에 시장 조정 나오니까 또 한꺼번에 두 달 만에 좀 많이 떨어진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런 시장의 추세와는 좀 앞으로 시장이 어쨌든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도 여기에 시장의 부담에 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굳이 한국 시장을 고집을 하면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한국 시장이 얼마나 약한지는 지금 일본 니케이나 대만 각건보다도 약하잖아요. 아시아에서 3대 증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반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트렌드 있는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그나마 좋겠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로키드 마틴의 역사상 신고가를 거의 가고 있죠. 아까 천무가 결국 하이마스에 비슷한 류의 가격이 싼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이마스를 지금 제공하려는 로키드 마틴, 아까 계속 늘리고 있다며 계획을. 하이마스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서 시장에 영향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뚫어내고 시장 평균보다는 훨씬 초과 상승하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대끼면서 이 시장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이겨내고 싶다고 하면 가장 모멘텀이 강한 쪽에 붙어야죠. 안 그러면 시장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가 더 드리워져서 그 개인기가 발휘가 못 돼요. 개인기가 발휘가 되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정말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전국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계속 무슨 30등 바뀐 학교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전교 1등 하는 애는 그래도 서울대를 가요. 독보적으로 잘한다. 그런 친구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뚫으려면 가장 모멘텀이 강하고 가장 실적이 좋고 가장 세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 부분을 택해야 아무리 내가 30, 40등 밖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금 전교 1등이라도 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들이 그만큼 지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찍히는 게 보이고 있고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계약이나 수출 이런 것까지 계속 터져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솔란드를 보고 예를 들어 북유럽, 노르웨이나 이런 쪽도 나올 수 있죠. 옛날에 겨울 전쟁을 했었던 곳들 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좋겠죠. 거기서 또 고르는 거예요. 전교 1, 2, 3등 중에서.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이번에 천문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K9 자주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있고 흑표 전차는 현대 로템 하나 있고 한국항공주는 FA50 경공격기 하나 있잖아요. 하나 디펜스는 지금 두 개인 거잖아요. K9 자주포에다가 사거리 80km짜리 천문까지 있으니까 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아이템이. 수출 아이템에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얘는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기술적인 위치도 상대적으로 두 개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또 가려가지고 제일 센 걸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다 한 숟갈 더 넣으면 우주 쪽으로도 또 엽힐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에서도 또 있죠. 엽힐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한국항공주를 제치고 얘네가 또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나로호의 전체적인 거를 이전받는 거기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멘터까지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탑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방산주들의 좋은 모멘텀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K-방산주들 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